방금 전해드린 보도에 이어서 해병대 아버지를 둔 사남매를 직접 만나고 온 김효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네, 김 기자. 우선 훈련이나 국방정책 현장과는 좀 다른 해병대 다자녀 가정을 다녀오셨는데 좀 어떠셨습니까? 네, 해병대 아빠를 둔 4명의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. 평균 나이 8세인 데다 남자애들이 3명이나 되어서 훈련 현장 못지않게 다이내믹할 거라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다른 모습이 전개돼 깜짝 놀랐습니다. 그렇습니까? 어떤 모습이 좀 인상 깊었나요? 네, 군인처럼 서로의 역할과 임무가 딱딱 정해져 있어서 시키지 않아도 각자 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줬기 때문입니다. 실제로 김범중 소령의 부부는 아이들이 4명이면 힘든 점이 4배 이상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행복이 더 크다고 얘기했는데요. 직접 들어보시죠. 한 명 키울 때는 행복이 1이라면 제 생각에는 2명 키우면 2, 3명 키울 때는 4, 4명 키울 때는 10, 16배 이 정도로 확 저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 저녁을 먹고 그다음에 아니면 주말에 이렇게 저희 이 거실에서 애들이 노는 걸 보면 솔직히 저는 TV 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직업군인이라는 특성상 독박 육아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는데요. 군의 출산 지원 정책이 점점 확대되면서 고민이 많이 해소됐다고 합니다. 네, 김범중 소령 부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군의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이 좀 궁금해지는데요. 소개해 주시죠. 네, 국방부는 일 가정 양인 문화 확산을 위해 안심하고 임신, 출산,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적극적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. 현재 다양한 지원 제도가 운용 중인데요. 출산 휴가, 육아 휴직, 육아 시간, 탄력 근무 등이 대표정입니다. 최근에는 김소령처럼 4명의 자녀를 둔 경우에는 당직까지 면제됐습니다. 네, 이 밖에도 관련 정책이 좀 더 확대될 예정이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저출생을 꼽고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. 이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좀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좀 가동을 해서 뭔가 가시적인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입니다.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일 때부터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가족 친화적인 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을 초청해 격려를 하기도 했는데요. 국방부 장관 주간으로 관련 행사가 열린 건 이번이 최초였습니다.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련 지원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인데요.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한 결과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팔을 걷고 있는데요. 앞으로 다양한 정책과 지원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효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